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척맞았다 에치제입니다 오늘은 송도에 이찬 센트럴 시티 물놀이장 청소 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검은 때가 있어요 이게 백화거든 백화 잘 안 없어져 자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에 제가 여기 가서 샘플 떴어어 샘플 잠시만 이 부분 원래 이랬어 그래서 이정도 깐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는 다 해놨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세팅 준비 중입니다 소음 때문에 9시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9시부터 저는 4백화로 지금 깔고 있어요 그라인더 그라인더 작업하고 있어요 백화 뚜껑 오니까 깔아줘야돼 깔고 약품해야지 잘 먹어요 세척하고 그라인딩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랑 비교해보면은 틀리죠 아무래도 오늘은 반에서 반 내일은 여기 화석이랑 해서 세척 이제 마무리 할거야 패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너무 많이 아 5분에 3명에서 패드 3개씩 쓰면 거의 15,000원씩 나가네 5분마다 약품 돋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백화는 되면 반응이 돼요 다시 중화처리를 한번 해줘야돼 이제 통화처리를 해보았습니다. 네. 다 거 다 완료했구요. 보시면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패드를 한 150개 쓴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제거했어요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